그림나 보다니깐 배 내밀고 똑바로 걸으면 안 돼요 최대한 낮추고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다 싶은 생각으로 그냥 걸어야 돼 생각보다 무거워? 고맙습니다 어우 예쁘게 나올 것 같네 소빵인데 지금 주민량에서 조금만 오면 무렵 여기로 가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도 넓은 곳은 나와 여기서 놀아도 되고 저 물도 있네 애들 물 좀 먹일까? 이쪽 길이 이쁘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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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